용갑스님, 어저께는 분홍 드레스 입고 나오셨는데 오늘은 또 곱디고운 한복을 이렇게 입고 나와주셨어요. 그래요, 내려가시고 올라오시고, 내려고 올리고, 내리고 올리고, 뭐 그래도 다 채워줍니다. 사람도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성진아, 훨씬 뛰어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, 용갑스야. 송진아 물견따라 배와 꽃은 활 잡히고 거들필이 컵컵 울려 당신이 존이 그리구나 조개 잡는 아가씨 땀방울을 흘리면서 할메기가 술 피우면 사랑한 내 사람이 사랑한 내 사람이 한없이 그리워라 사랑을 그리면서 종의 경단 손길이 안아 다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문장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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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성 바닛츠 star 심심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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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상이야